베이시스는 선물 계약과 현물 지수의 가격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 선물 베이시스를 선물 가격에서 현물 지수 값을 뺀 것으로 표현합니다. 트레이더들에게 베이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베이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주가지수 선물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지수 선물은 현물 주식의 지수가 보유하는 것과 똑같은 소유권과 소득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지수 선물은 그 주가지수의 현물 또는 현금 가치의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계약과 그 기초현물 지수 간의 베이시스는 배당 소득 및 자금 조달 금리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베이시스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유 비용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에는 수많은 비용이 게재됩니다. 비용 요인들 중에는 이자와 같은 금융 비용과 기회비용과 같은 경제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가지수 선물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든가 하는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당금의 재무적 가치, 즉 기회비용은 주가지수 선물 계약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달비용으로 나타나는 단기 금리가 현물지수의 배당 수익률보다도 낮을 때에는 보유 비용은 플러스, 양의 값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단기 금리가 0.65%이고 S&P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대략 2% 수준이라면 보유 비용은 플러스, 즉 양이 됩니다. 이는 2%의 배당 수입이 자금 조달 비용 0.65%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물 가격은 이를 반영해 현물지수 대비 할인된 가격을 보이게 됩니다.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스프레드, 즉 베이시스는 돈의 시간 가치의 함수를 포함합니다. 즉, 배당금 수입에 대한 할인 금액은 선물 계약이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선물과 현물이 같은 가격으로 결제되는 순간 완전히 없어집니다. 요약하면 베이시스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간의 가격 차이입니다. 주가지수 상품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에 비해 할인되어 거래되는지, 할증되어 거래되는지 결정하는 보유 비용에 대한 감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시스 가치는 조달 비용에서 배당 수익을 제외한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려 대상이 되는 지수나 섹터 선물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